니가 무슨 춤을 추는지 보게 그냥 이런 음악이다 그러면 니가 무대에 섰어 음악이 울려 관객들이 있어 신이 나 이 정도면 예를 들면 뭐 이 정도야? 좋아 좋아 괜찮아? 구루가 있어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괜찮아? 맛이 있잖아 아 좋아 좋아 된다니까 아 좋아 내가 봤어 좋아 그러면 이제 클럽춤의 역사를 한번 좀 훑어가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일단 말춤 강남스타 싸이가 춘 말춤은 요즘 박자에 맞춰서 너무 빠르게 한 거고 원래 말춤은 원래 말춤은 그루브가 있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형 어? 형 이 동래 말춤 왜 친구들하고 무작위 친구하냐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아 형 이거잖아 바비브라운 내가 바비브라운 내가 형 바비브라운 내가 그렇지 어? 어? 오 오케이 좋아 이건 되네 오 좋아 이건 되네 이게 이제 동래 바비브라운이고 형이 한번 제대로 보여주라고 진짜 이게 반대로 내려가면서 뻗어줘야 돼 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내려가는 느낌이 있으면 변형이 가능해 이게 뭐냐면 아 이거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나 봤어? 아니 나 클럽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거 봤어요? 어? 와 내가 너무 부러워하던 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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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 아우 시원해 아 형 너무 시원해 내가 너무 추고 싶었던 거를 딱딱 집어색이라네 다음부터는 의상도 형처럼 이런 식으로 좀 입고 해야겠어 근데 이렇게 입으면 지금 춤이 안 춰져 그러니까 내가 네 모습을 봤을 때 하면서 너무 너무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청바지를 다 뜯어버리고 지금 이게 지금 춤추러 온 우신이나 진짜 근데 아까 네가 혼자만 놀 때 어 어 일단 또 역시 내가 잘 골랐고 확신을 얻었어 아 그래요? 너는 끼가 있어 너의 그루브가 있어 아 맞아요 어 어 형이 확실히 살려줄게 진짜 형만 믿을게 어 어 진짜 형 야 나 입학했어 어 희열이 형 보고 있나? 형도 댄스에 관심 있으면 이 학교 들어와 우리 박진영 교장선생님은 걔는 그냥 작곡가죠 가수가 아니죠 어? 이 사람이다 춤은 이 형한테 배워야겠다 재석이는 분명히 춤의 소질이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춤의 소질이 있어서 최소한 이번 곡 출만큼은 제가 멋있게 만들 자신 있어요